자 그래서 연서 A의 23 두번째 아닌가요 이거? 그쵸? 두번째 아저씨 탈락 연서 숫자는 못했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연서 M.O.P M.O.P 모여서 내는 소리 M.O.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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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M.O.P M.O.P 합쳐서 M.O.P M.O.P 소리가 뭐라고요? M.O.P OK 여기에 보니까 O하고 U가 무슨 소리 나는지 23 24에 모아놓은 거예요 M.O.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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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를 쓰면 어떡합니까? 그렇죠?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 친구 소리 M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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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MOP MOP 알파벳 불러주세요 T-O-P T-O-P 모여서 TOP 하나씩 T A A T 합쳐서 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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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O는 뭐 중에 뭐 됐다 계속해서? A 뭐 중에? O, O, A, O 중에서 A A가 되고 있네요 아니요 TOP OK 그래서 소리 TOP TOP 쓰기 T-O-P OK 소리 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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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OK 계속해서 알파벳 H-O-T H-O-T 모여서 소리 HOT HOT 하나씩 H-O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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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서 HOT HOT H-O-T 그래서 소리 HOT HOT 쓰기 H-O-T HOT H-O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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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시 그 아 아 그 음 소리가 뭐예요 아 아까 전에 혹시 이렇게 소리 안냈나요 어 이건 소리가 뭐예요 아 타 이건 소리가 뭐예요 아 파 소리가 이렇게 거꾸로 나요 이게 탑 소리가 나게 스 puisque 어떻게 특수료 시작합니까 그 수요love 세제 H, U, G 뭐에서 내는 소리? HOG 그렇지 하나씩 O U는 U, U, O U, U, O 중에서 O 됐고 G는 G 중에서 그래서 합쳐서 HOG 소리 HOG 쓰기 H, U, G 소리 HOG OK 알파벳 M, H, U, G M, U, G 뭐에서 내는 소리? MOG 그렇지 MOG 하나씩 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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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, G 합쳐서 M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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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래서 U는 뭐? U, U, O 중에서 G는 Q, G 중에서 Q 합쳐서 MOG MOG OK 소리 MOG MOG 쓰기 M, U, G 소리 M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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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알파벳 S, U, N S, U, N 뭐여서? SUN SUN 하나씩 SUN 음... 그 뭐냐? S U R O O O N N 합쳐서 SUN S S는 Z Z 중에서 Z 중에서 유는 U, U, O U, U, O 중에서 O O 합쳐서 SUN SUN OK 소리 SUN 써니 써니 S 그리고 U N 소리 SUN SUN 알파벳 R, U, N 모여서 RUN 하나씩 R, R, U, N 합쳐서 RUN RUN falando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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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패스 Rgrund 어떤 글자 이름 잘못 불러줬는데요? 그거 뭐냐? C-U-T 연서 이제 몇 학년 올라가요? 4학년 4학년 올라가는데 알파벳은 다 알고 있어야죠 아직 알파벳에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C-U-T 뭐 연서? 컷 컷 하나씩 크 합쳐서 컷 C는 중에서 컷 U는 U-O 중에서 합쳐서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쓰기 C-U-T C-U-T 컷 컷 컷 계속했어 out not C-U-T A-NU-T 합쳐서 not not 하나씩 소리 not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연서가 시험친거 보고 있는데 틀린게 네개 틀렸거든 오케이 틀린거 네개 틀렸으니까 찾아서 바르게 고쳐주세요 좋습니까? 오케이